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세계의 경기 침체입니다. 잘나가던 미국마저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분위고요. 중국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요. 올해 글로벌 경기는 또 어떨지 또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전망. 오늘은 키움주권 글로벌 주식팀 유동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제 성장률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꺾였다는 얘기와 함께 슬로우다운하는 것이지 경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고요. 또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음모론이 최근에 좀 살살 피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음모론이라는 것이 일부러 연착률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대선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금 빠르게 지난 4, 4분기에 꺾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었고 작년 한 해가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나타나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금리를 올리기 전 바로 전날까지도 트위터에다가 그런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월 말까지의 데타입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전에 적극적인 프레셔를 줄 수 있다는 압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 4분기부터 이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여러 국가들의 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저께 중국에 나왔던, 중국에서 나왔던 PMI 지표도 나왔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푸쉬를 할 수 있다,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2월 말까지 미국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중국이 들어주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늘 경제 관련해서도 음모론들이 있는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한때로는 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사실은 솔깃합니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근거를 또 일정 부분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부러 미국 경제를 슬로우다운시켜서 연착륙을 만들어낸다. 경기 둔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아까 첫 번째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경기가 둔화돼야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논리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그건 하나고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음모론일 뿐입니다만 대선의 시기와 또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기존 추세대로 보면 계속해서 4.4분기와 1.4분기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왔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선이 아시겠지만 2020년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2020년 말쯤 되면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선을 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4.4분기에 이미 꺾인 것 같이 보이고요. 또한 1.4분기, 2.4분기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 연준의 금리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연말로 갈수록 경기 부양을 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미국 대선이 있으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2020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로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거의 기정사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경기 둔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정말 지상 최대의 과제이니까요. 그게 음모론이라고 이름 붙여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할 거 다 하겠죠. 우리의 예측은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음모론이라고 할지 혹은 나름대로의 본인으로서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보면 항상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도 보면 역할을 좀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의구심 내지 그런 시각이 좀 있다면서요. 미국의 대표 투자 은행이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 4분기에 미국의 대표 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경제 성장률이 작년 2, 4분기에 4.2% 고점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4, 4분기가 되면 1%대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4, 4분기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최근에 또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1, 4분기, 2, 4분기가 훨씬 예상보다 더 많이 꺾일 것 같다. 즉 2%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이고 또한 3, 4분기, 4, 4분기는 근데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한 2% 정도가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4분기, 2, 4분기를 낮추고 3, 4분기, 4, 4분기를 약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한 부양채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채 카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금리를 2020년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2%대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2%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익 증가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숫자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또 지금 보면 4, 4분기 숫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계획에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알 수는 없으나 대석을 해보면 비슷한 시각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음모로는 항상 흥미로운데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건 완전히 추론입니다. 그럼 연준도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그걸 좀 박자를 맞춰주는 거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우리는 중앙은행이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 소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민간은행들이 소유하는 게 미 연준이거든요. 그건 좀 넘어 나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을 놓고 보시면 시장이랑 좀 약간 멀어졌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올렸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골디락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미국이 한 3%가 나왔지만 올해는 한 2%대가 나오고 또 내년에는 2% 조금 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죠. 여기에 또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기업 이익과 연결이 되고요. 또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사사분기였습니다. 작년. 그렇지만 올해도 지금 변동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자체도 경기 부양책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의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여기서 더 하락을 하려고 했었으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상 2000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거의 5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절반 가까이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연간 단위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5%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에서 2% 정도. 그러면 그거는 3분의 1 정도만 하락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기업이익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고 경제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ROE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차트 테이블을 보시면 S&P 500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어쨌든 이익 증가가 멈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1%나 증가했던 이익 증가율이고요. 지금 컨센서스로는 올해도 8% 내년도에는 11% 정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장률이 2%대로 줄어들었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수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경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대 중반 정도에서 2%까지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마 8%는 아니더라도 한 0% 정도? 결국은 ROE가 여기 보시면 ROE죠. 18.81%, 18.32%, 18.34% 그러니까 거의 큰 변동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한 16% 내지 17%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 하락장이 되려면 이 ROE가 거의 1% 내지 2%대로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ROE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ROE만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미국 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주기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변동성이 나타났으니까 작년 10월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의 변동성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 4개월 구간 동안에 전 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올해 1, 2월 달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에 따라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미국 증시는 최근에 ROE가 S&P 500 기준으로 18%니까 대단히 정말 지표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1분기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셨고 1분기가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요인을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요? 안타깝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를 보고 있으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왜 아시아 시장이 어저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두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지표가 꺾였다라는 얘기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MI 지표, 중국의 PMI 지표들이 꺾였기 때문에 50 이하로 내려와서 또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수출 금액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18년 10월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49억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10월에 높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수출 증가율이 12월 달에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예상 전망치인 3% 이상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 플러스 중국의 PMI 지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 아시아 지역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수입도 우리나라의 수입도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보시면 11.5%의 높은 증가율에서 0.9% 증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가 3% 이상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서 지금 시장이 왜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둔화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입주 피어도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주가 하락의 요인이 하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이제 좀 가장 좀 직격탄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증시 하락 요인 가운데 중국에 이제 PMI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에 어제 PMI 나온 거 해석 좀 해주세요. 우선 숫자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반응이 되죠.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통계청 지표입니다. 통계청 지표는 다들 이건 좀 마사징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지표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이상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기업들만 놓고 보는 지표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현상은요. 보시면 이번에 요즘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 PMI 지표가 지금 50에서 49.4로 훨씬 더 크게 떨어졌죠.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다. 경기 확장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기다라고 하면 침체는 아니고 둔화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시면 중소형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차이신 PMI 지표를 보시면 49.7로서 아까 보는 49.4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월에 있을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대타협 전에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협상단이 오죠. 중국으로. 그러면서 봐라. 경기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우리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의 마사징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물론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의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고 지금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위아나가 오히려 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아나가 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상이 되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결국은 이것도 중국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만들어내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숫자니까요. 물론 시장 경제에 맡기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위아나 환율이 6.85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은 또 얼마나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가 침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베트남 제조 PMI 지수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54 수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닥을 본 것 같기는 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둔화 가능성들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몰아닥쳐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동훈 이사님은 글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셨고 오히려 조금 바닥을 다지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 다만 사실은 우려감들이 더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 선행지표가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글로벌 선행지표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앞에 크게 밀린 거는 OECD 전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아니 어쨌든 앞에 크게 밀렸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인가요? 그렇죠. 이건 금융위기 때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 침체장, 대세 하락장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시면 중국 지표입니다. 중국이 확연하게 훨씬 더 먼저 꺾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그만큼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감세 정책을 크게 쓸 것이고 통화 정책 부분에도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가고 여기에 또 내수 시장을 크게 개방을 하고 또 내수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고 등등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아마도 경기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수준으로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만간 선행지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얘기도 있더군요. 보면 12월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 일시적이었다 얘기하면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까지 안 간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만 이제 1분기는 조금 변동성 내지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미국 증시 특별히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겠는데 6센스 모델이라는 걸로 보시는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6가지 지표로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의 최악의 장이 작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는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지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는 지표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고요. 또 이익의 모멘텀, 이익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또한 경기 선행지수를 보고 유동성을 보고 주식 선호도를 보고 정부 정책을 보고 이렇게 쭉 봅니다.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익 모멘텀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안 좋죠. 그런데 주식 선호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공포,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자체는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는 미국 시장이 중립적입니다.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쭉 다 더했을 때 총점을 매겨보면 총점이 플러스 0.5니까 0점이 중립이거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6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대탈이 일어나고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그리고 오히려 2020년 가면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바뀌고요. 또한 경기 선행지표도 바뀔 것이고 또한 유동성도 바뀌게 되고 정부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점수가 중립에서 플러스 2.5에서 플러스 4.5 사이니까 저희는 3점 이상이면 적극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시장도 상저하고의 모습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서 1, 4분기에 하락할 때 사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을 요즘 보면 좀 의아한 것 가운데 또 하나 그겁니다.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2019년 올해장이 상당히 강할 거라는 얘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들을 일부 오늘 이사님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 유동원 이사님 모시고 오늘 최근에 미국 중식 특별히 1분기 전망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